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아 맞나? 아 맞나? 빨리 내놔 손을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어요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안녕 푸링이들 오늘도 따라쟁이 메이크업을 해볼건데 유아 메이크업을 해볼거거든요 누군지 알았지? 유아 메이크업 숲의 아인가? 근데 지금 엄마가 옆에 있거든요 오늘 좀 특별하게 해볼거에요 뭐냐면 엄마 서울말로 유아 메이크업을 따라하는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 사투리를 쓸 때마다 클리오 제품이 엄청 많거든요 클리오 제품을 엄마가 하나씩 갖고 싶은거 가지면 돼 진짜? 나중에 뺏으려고 아니 안 뺏을게 해줄게 내가 만약 이제 시작하면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엄마는 서울 사람이어서 서울말 알거든요 사투리 쓰면은 엄마가 화장 반원씩 뺏는거지 지금 부족했어 아니 지금 아직 시작 안 했다 다 뺏길거 같은데 이제 시작할게요 아니 잠깐만 제가 서울말을 해야돼서 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오디오 좀 빌 수도 있어요 엄마가 좀 말해라 알겠지 왜냐면 내가 이거 화장도 다 뺏길까봐 내 생각에는 말을 안 할거 같거든요 나 안내라 저는 쿠션을 안쓰고 파운데이션을 쓸거에요 그래요? 네 일단 그분이 너무 하얗더라구요 그래요? 색이 가요?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서울말 엄마도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엄마는 말투가 왜그래요? 나만 하면 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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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울말 아니에요 나? 책읽는거에요? 난 이렇게 배웠는데 서울말을 이렇게 일자로 하면 되는거잖아요 그건 아닌거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거잖아요 위에 올리는거 아니에요? 엄마도 클리오 쿠션을 좋아하거든요 나 선물받았어요 나 선물받았어요 나 선물받았어요 엄마 나한테 전염 됐어 말해라 빨리 베낄 수 없다 계란 흰자가 됐어요 언제 똑같은 옷이 없어서 치마를 이렇게 원피스처럼 올려 입었어요 아씨 답답해 아 나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얘 이상 몇개나 뺏겨줘야지 나도 지금 진짜 수고하는데 뺏겨줘야지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무슨 소리야? 약간 핑크색 우리 사투리가 톤도 벌리는거야? 톤은 안 벌려? 그럼 핑크색 이랬는데 아 맞나? 한 번 봐줄까? 한 번 봐줄까? 봐주는거 없어 틴트 틴트? 내가 좋아하는 가격인데 어 자 엄마가 요거를 뺏을거래요 빨리 내놔 조금만 씌워가자 아 진짜 말을 못하겠다 프링이들아 너무 답답하다 지금 덥지? 갑자기 아 엄마가 보는 데 엄마가 보는 데서 아니 지금이 사투리다 이거 어 맞아 지금 웃었어 한 개 더? 가져가도 돼? 나이스 이거라 어떡하지 이거? 마스카라 가져갈까? 후 프링이들 심심하겠다 얘기 안해줘서 무슨 얘기 해볼까요? 홀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오래돼서 기억 안다 부산에 간지 몇 년 됐죠? 나 26년 됐어 에어컨 에어컨 더 차갑게 해주실래요? 에어컨 더 차갑게 해주실래요? 부은거 같았어 눈썹 색깔은 요거를 쓰고 있어요 요거랑 요거요 말을 해 요즘 뭐해? 좀 수정해볼게요 아미가 아미가 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짜증명이세요 아 나 답답해 뒤지겠어 진짜 하나 가져가세요 한번 봐줄게요 봐주는거 없어? 봐주는거 없어? 아직 화장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가? 엄마가 클리오 마스카라를 획득하셨습니다 엄마가 클리오 마스카라를 획득하셨습니다 아이라이너인데요 빨간색 아이라이너로 요거 색깔 어 입혀줄게요 이미 빨간데 뭘 또 자꾸 칠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조금 더 눈썹 그리다가 시간 다가겠다 하하하하 자세히 보면 처음이라 좀 답답하네요 하하하하 이번엔 눈썹 마스카라 눈썹 색이 검은색이여가지고요 요걸로 바꿔줄게요 이걸로 바꿔줄게요 이래야지 바꿔줄게요 다시 뭐라고? 이걸로 바꿔줄게요 리슨앤리픽 이걸로 바꿔줄게요 잘했어요 요런 색깔을 해줄거에요 요런 색깔 해줄거에요 요런 색깔 해줄거에요 리슨앤리픽 요런 색깔 해줄거에요 어 그래 핑크? 눈 두덩에 발라줘요? 네 전체로 엄청 코랄코랄하더라구요 이제 좀 잘하나요? 아니요 아직 소리가 아 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건데? 아 진짜 답답하잖아 흔히 안하면 안되네 이거 아 진짜 아 가져 몰라 이제 아 답답하자 나 이거 갖고 싶어 뭐 쿠션이 어 안녕 좋아 개이득이제 개이득이네 개이득이네 이런말 쓰면 안돼 엄마는 왜 그런 이상한언말 가르쳐줘 다시 시작해볼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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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마 어려워요 아 진짜 설마 어려워요 눈에 보면 펄이 없는거 같아가지고 매트하게 해줄게요 손을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핑크를 섞어줄게요 말하고 싶다 말해 무슨 말을 해야지 모르겠어 엄마가 택시 타고 갈 때 손을 잘 쓰던데 어디 가주세요 내가 써드렸으면 엄마가 써드렸으면 안돼 뭐해요 아까 썼던 눈썹에 눈 찌르냐 조심해라 걱정마세요 아이 뷰티 유튜버 아이라인한테는 말 안하지 싫어하신가봐요 지겨놓은게 좀 지겨버려 핸드폰 해라 됐어 핸드폰 해라 색지는 아니다 아니야 그럼 가주세요 아무거나 일단 쉐딩이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뺏기면 큰일 나거든요 어디 보자 이렇게 짧게 눈 앞머리에 핑크색을 발라줘 볼게요 눈 앞머리에 핑크색을 발라줘 볼게요 이렇게 말해줘 눈 앞머리에 핑크색을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에 핑크색을 발라줄게요 무슨 방법이에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부산여자로 태어날려고요 이렇게 답답한건지 몰랐네요 처음이었으니까 저런 것도 있네요 뭐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요거로 엄마 없으니까 사투리 쓸게요 자 여기 삼각존에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불행이들아 미치겠다 진짜 제가 원래 이렇게 하라고 하면 힘든거거든요 제가 아까 마스카라를 뺏겼는데요 하나 더 있거든요 안녕 뿌잉 마스카라를 참 잘하네 원래 나이 먹으면 눈썹도 힘이 없나요 꿈님처럼 안돼 뷰로를 하면 돼요 뷰로를 해도 안되더라 눈 밑에도 마스카라 해줄게요 눈 밑에도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해줄게요 갈색 마스카라를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엄마도 하나 아 이제 신지 없거든요 불행이들아 이거 샤도우 샤도우 샤도우가 사망하셨습니다 안녕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 소음화를 못쓰니까 차라리 영어를 쓰겠어요 오케이 코에도 해줬더라구요 볼 서치는 볼 서치는 어 쏘리 그리고 엄청 진하게 해놨더라구요 오 잘했어요 그렇게 말하는거에요 끝에 올리면서 알겠어요 이제 서울말로 써도 되겠어요 응 아니에요 병 걸릴 것 같아요 주근깨를 그려볼게요 눈썹 밑에 점이 있더라구요 좀 있더라구요 좀 찍는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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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지 마세요 이제 어차피 마코에도 해줘 상관없어 이거 펜트 바르셔도 돼 또 쿠션? 쿠션 성애자 프리지아 바미 아이씨π attractive 저를 침수 im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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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